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토벤, 달틀시타인 소나타 1학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베토벤 준비작품이면서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까다로운 곡인데 음악적이면서도 에티드처럼 테크니컬한 곡이어서 부분연습 또박또박 아주 천천히 꼼꼼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곡이에요. 또 이 곡은 연타가 많이 나와서 자로 재는 듯 정확한 박자를 지켜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곡입니다. 그리고 베토벤 체계의 다이나믹, 갑자기 커진다든가 갑자기 작아지는 그런 다이나믹이 이 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다이나믹, 특히 포르테아 피아노 대조를 잘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곡이에요. 우선 첫 부분 보시면요. 이 부분, 넘타가 나오죠? 그리고 피아노 시공이기 때문에 이 곡을 연주하실 때는 왼쪽 페달, 스포츠 페달 꼭 밟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주 낮은 저음역대에서 첫부분이 시작하죠? 이런 저음에서는 4개 중에 나머지 밑에 3개의 음이 커지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오른쪽 밑소리를 아주 잘 들리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도 밑소리만 따로 떼서 이렇게 따로 떼서 연습 많이 하시고요. 같이 하실 때는 이렇게 주의하실 거는 스타카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끊으시면 안되고 토는 건반에 밀착을 시켜서 떼지 않고 그대로 누르시는 거예요. 첫 부분은 밑소리와 건반에 밀착시켜서 그대로 누르시는 거예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서 학생들이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열한 번째 마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클리텐도가 나오면서 포르테까지 가기 때문에 급해져서 양손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과장이 딱 표현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틀리기 쉬운 부분이어서 따로 떼서 연습 많이 하시고 또 열한 번째 마디만 따로 떼서 또 열한 번째 마디만 따로 떼서 이런 부분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음 열 네 번째 마디만 보시면 역시 계속 톡톡톡에다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앞에 멜로디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의하실 게 이렇게 미, 고, 미, 도에서 많은 학생들이 1번 손가락에 여기 있는 도에 이렇게 엑젠스트가 들어가면서 리듬이 뒷종, 뒷종, 뒷종 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구나 1번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번보다는 1번의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연습하실 때 멜로디론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 소리가 너무 무게 생기지 않게 고위의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21마디에 클레젠도가 나오죠? 클레젠도를 하는데 계속 클레젠도를 하니까 다음 음이 왠지 포르테나 포르티시모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베토벤은 우리의 예상을 귀엽고 아무도 피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멜로디까지 달라지면서 이런 악상은 다른 작곡가들도 잘 사용하지 않고 베토벤만 아주 예상치 못한 다이나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을 잘 표현해 주시면 베토벤 작품을 더 잘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23마디부터는 오른손이 특히 어렵죠. 손이 꼬이가 쉽고 실수 많이 할 것 같은 부분이어서 여기는 정말 연습밖에 없어요. 천천히 옆에 많이 세우고 왼손 이런식의 반수는 그렇죠. 1번이 힘들어하지 않게 30개 및 132개 3번이 평균 2번이 3번이 5번이 4번이 5번이 피아노 악상에서 한마디만 크레젠도 해서 포르템 가야 되기 때문에 27마디 크레젠도 아주 많이 춰야 되요 35마디에서는 이제 드디어 제2주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서 도 핵심은 윗소리에요 여기는 베토벤이 2마디씩 슬널을 그려놨기 때문에 2마디 슬널을 프레이즈 잘 만들어서 프레이즈 끝음은 작아지게 이렇게 그리고 페달은 한 음질을 누르시면 되요 4마디 부터는 왼손이 2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온레가토로 4마디 부터는 왼손이 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왼손 장추를 많이 해주셔야 되요 베토벤이 43마디에 돌체라고 떠났죠 부드럽게 그래서 오른손은 너무 모드등을 꾹꾹 누릴 필요 없이 돌체 부드럽게 4마디에서 문제는 46마디인데 여기가 너무 어렵죠 테크인점이 너무 어려운데 뭐가 특히 어려웠냐면 손이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과 연결곡인데요 이 부분만 따로 깨서 연습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이렇게 한 마디 크든 더 많이 해서 59마디 보시면 염싯손가락, 실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구요. 이렇게 크래핑하시면 되요. 62 마디. 62 마디 부터 빨라져서 틀린 학생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폴티시모가 나오고 클렌즈센터를 달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빨라지고 틀린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왼손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연습 그리고 우측 음악을 보시면 오른손에 스포르 단독 여기 보시면 스타카토가 붙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공격에 날리면 안되고요. 딱 붙여서 그리고 스포르 단독이 처음부터 나와있지만 나머지 음절도 악상 폴티시모예요. 더 크게 역시 팔 마디 보시면 다이나믹이 갑자기 작업이 되죠? 이런 데토벤치의 다이나믹이 참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클레젠더 73화디부터 보시면 여기 왼손에만 틀러가 붙어있죠 왼손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오른손은 틀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그냥 에튜지 연습하듯이 작은 다이나믹에서 또박또박 오른손 치시면 돼요 크레젠더 하다가 갑자기 작아지죠 이런 베토벤 특유의 다이나믹 또 크레젠더 갑자기 작아지고 또 크레젠더 또 크레젠더 또 크레젠더 또 크레젠더 또 크레젠더 이런 예상치 못한 베토벤 단의 다이나믹이 다른 작곡과들과 더 차별화되게 만들고 또 베토벤 작품단을 그만큼 더 음악적인 깊이를 풍박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 특히 베토벤이 표기한 다이나믹을 잘 지켜줘야 되고요 또 이런 베토벤을 나타나는 특히 악보에 충실하면서 기본기에 충실한 연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다음에 96마켓이 보시면 왼쪽은 앞에서 했던 것 처럼 엄지 너무 강하지 않게 음색은 오른손인데요 학생들이 이 손 끝에 스타카토가 붙어있어서 조금 날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스타카토의 뜻이 그 음 길이에 1만큼 눌러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4분음표에 스타카토가 붙으면 8분음표 길이만큼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날리지 않고 눌러주시는 것 피아니스로 왼쪽 패널 113마디부터는 베토벤이 1마디 또는 2마디 단위로 슬럼을 그려놨죠 이 슬럼을 단위로 플레이징을 만들어서 플레이징 사이에는 약간의 여유를 주면 세련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가 130 3마디부터 포르테로 잘 가다가 갑자기 피아노가 나오죠 이런 앞단대기 정확히 해주시고요 이런 앞단대기 정확히 해주시고요 피아니스로 보이시네요 오른손이 너무 확산되게 급하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날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세제 따는 표를 날리지면 안되고 정확히 정확히 눌러주셔야 돼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베토벤 달트시타의 선악타 1학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곡이 작곡된 시대가 피아노라는 악기가 많이 발전된 시대이기 때문에 초기 작품에 비해서 음악적으로 더 풍부해지고 능력도 넓어지기 때문에 음악적인 면이나 태큰적인 면이 더 표현할게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거든요 입시곡으로 시험곡으로 이 곡을 굉장히 많이 연습하시는데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악보에 충실하셔서 천천히 또박또박 연습 많이 하시고 또 연습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